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건물도 사고, 부모의 도움으로 이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20, 30대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.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건 아닌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. 20살에 수십억 원을 빌려서 33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인 A 씨. 별다른 소득이 없던 A 씨의 대출은 아버지가 대부분 갚아줬습니다. 10년 가까이 지나며 땅값은 10배 넘게 올라 수백억 원어치가 됐고 20대 후반인 A 씨는 이렇게 편법 증여받은 재산과 탈루 소득으로 다시 서울 강남에 50억 원 넘는 빌딩 두 채를 사들여 건물주가 됐습니다. 20대 초반인 B 씨는 중학생 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50억 원 덕분에 특별한 소득 없이 50억 원 넘는 집을 가지고 수억 원짜리 슈퍼카 석 대를 몰고 다닙니다. 국세청은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는 20, 30대 자산가 등 38명의 편법 증여와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조사 대상이 된 20, 30대 자산가들의 평균 재산은 1인당 186억 원에 달합니다. 국세청은 또 중소형 빌딩을 부모와 공동 명의로 산 다음 부모 돈으로 리모델링해 가치를 높이는 신종 편법 증여 사례도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기상캐스터